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치미야. 군치미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나경원이야. 나경원은 판사 출신의 사선 의원 및 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유명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여성 정치인 역사상 가장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는 원조월장 국회의원인데 최근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군치미 유튜브를 몰래 애청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오늘 한번 오지게 빨아줄 거야. 그럼 국회 최고 미녀 배현진 아니 나경원에 대해 말해줄게. 나경원은 1963년 서울 출생으로 아빠가 공문 조종사를 하던 딸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적부터 공부는 기본이고 응변 기타 수영, 연극까지 다 잘하는 리얼 엄친 딸의 나. 아역배우 스타일로 얼굴도 개이뻐서 그 당시 남학생들은 경원이랑 눈 한번 마주치면 반파크로 리버파크 45평에서 결혼하고 아들까지 낳는 어휘안을 상상하게 만들었어. 게다가 집도 잘 살아 초딩 때 영욱 선생이 견원할아버지 서인석일 정도였는데 젊었을 때도 호랑이 같아 빵댕자 고지기 맞으면서 배웠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해. 학창 시절 성격이 승맥이었던 경원이는 전형적인 모범생 태클을 다녀 서울 대법대를 지나 거기서도 킹카라 불리며 캠퍼스를 정량했는데 당시 서울대 최고 킹카는 경원이었고 남자는 제너럴팀과 조국 선생이었는데 당시 조 선생은 그때도 공부 안하고 데모질하러 싸돌아다녔지만 경원이가 노트 필기를 자주 빌려줘 겨우 졸업할 수 있었대. 경원이 대학 시절 인생 사진 하면 테니스 사진과 전설의 서울대 파리학번 MT 사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공통점은 항상 남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즐거워하는 모습이라는 건데 당시 정욱 수석이었던 한 여학생과 비교샷을 보면 좌파오판은 날때부터 정해지는 건가 봐. 그렇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원이는 판사임용 당시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 야 우리 법원에 졸라 예쁘나 들어온다면 난리가 났었고 심지어 재판받으러 법원에 온 범죄자 한 놈이 재판 도중에 경원이한테 번따를 시도하는 미친 짓을 할 레전드를 찍었다고 해. 그 후 2002년 원료보수 이회창홍의 지지선언을 하며 판사지가 그만둔 경원이는 이회창 캠프의 여성특보를 맡으며 정치에 입문. 정치권에서도 수많은 늑다리들의 축하를 받게 되는데 코색가였던 영삼이도 손잡고 안 놔주고 점잖던 김종피리도 경원이 손아코에 큰카 큰카하는 등 제대로 신고식 치렀는데 지금도 김종피리의 이멘트는 소름이 끼칠 정도야. 더 이쁘지셨네. 긴장하고 있고 괜찮은데. 이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 경원이는 이쁜 얼굴과 아나운서 못지않은 발음으로 연마의 병장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전형여사의 역대급들이 야지 난 너 노사모지? 발언으로 이미지가 나락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 다음 대변인부터는 원두 조블리 조윤선을 바톤에 이어받은 경원이는 NBA인이라 불리며 명바이 대통령 만드는 데 1등 공신이 되고 본인도 지역구 선거에 첫 도전만에 당선되며 차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에 오르는 등 코끼리 펼쳐지나 했으나 사짜 세훈이가 무상급식 올인으로 집안 말아먹은 서울시장 후보직의 대타로 긴급 투입이 되는데 상대는 역대 5피 챔프에 항상 호명되는 12시즌 안철수였어 하지만 돌연철수의 탈주로 당시 무명인 박원순이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되게 되는데 반포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순이 얼굴에 보니 시발 해볼만한데 생각을 가진 경원이는 실제로도 여론조사 지지율을 역전하였으나 선거 네거티브의 정석이라 불리는 레전드 작전에 당하여 선거를 지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나경원 피부과 1억 루머였어 경원이의 고운 얼굴의 비결이 서울 강남에 연회비 1억짜리 피부과에 다니기 때문이라는 루머가 퍼졌는데 때마침 보적부가 발동한 여성 유권자들도 아 저 강남 피부과에서 나경원 본적 있어요 예양 달자를 못 맞춰 그냥 돌아가던데 실물로 보니 의외로 별로 있든요 이 실화라며 불화가 줄줄 나오는 폰은저 목격담을 줄줄이 내뱉으며 비정사실화 시켜버렸는데 훗날 이 모든게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으나 선거도 이미 원순이한테 저버렸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아 지금도 나경원 하면 피부과가 연관검색어에 오를 정도야 근데 지돈으로 피부과를 가던 말던 뭔 상관이지? 그렇게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도 못한 경원이는 정몽준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로 인해 공석이 돼버린 공작구 제복과 선거에 미스터버터플라이 노회찬과 붙게 되었는데 단 929표 차이에 쫄깃한 승부 끝에 신승을 거두며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어 재기에 성공한 경원이는 여세를 몰아 사선까지 도전하는데 그녀의 강력한 포스로 인해 만주당은 공문서 위반 및 음주운전 경력에 정과 사범 허동준 후보를 공천하여 어차피 안될 거 그냥 포기를 해버려 그렇게 가볍게 사선이 된 경원이지만 그 당시 그녀의 탄핵으로 바른미래단계가 대거 탈당하며 찬탄바인 경원이도 같이 나가자 하였으나 바람 피웠다고 이혼해주면 남편만 좋은 거 아니냐라며 당에 남으며 동봇하다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으며 한 번 더 떡상하게 되는데 연동연 비례대표제와 패스트트랙 정복 당시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에서 하드캐리를 해버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화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귀닫는 자세 여러분들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같이 맨날 당하고만 있던 한국당의 오랜만에 반격이었다 좋아했지만 결국 패스트트랙을 막지 못하여 물러나게 된 경원이는 21대 총선에서 다시 한 번 동작구에 공천되어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듣고 잡인 초선 이수진 후보에게 처발리며 한국당 내 여성 최다선인 그녀의 신화도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원내대표를 하며 소비해버린 정치력 때문에 예전 엘리트 이미지가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페인이었어 어느덧 60일 된 그녀는 이제 외모 고프는 없다고 판단 아내의 맛에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는데 장애가 있는 딸과의 따뜻한 일상을 보여주며 이미지의 변신에 성공하였으나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오세훈에게 밀려 경선에서 또 탈락을 하고 말어 사실 경환이는 그 흔한 선거법 위반함만 한 적 없이 정치를 하였지만 좌파나 중도층에게는 세상 상련으로 불리는 네거티브의 최대 피해자인데 그 상징적인 별명이 나경원과 아베 합성어인 나베와 나경원과 자위대 합성어인 나자위가 있어 이렇게 불린 이유는 예전 초선의원일 때 일본자위대 창립기념 행사에 참석한 게 논란이 된 것인데 이것도 사실 당의 대표 성격으로 당시 열린민주당 신중식 의원과 다 같이 참여한 것이었는데 경환이한테만 개질하라는 거 보면 이 시발란들이 괜히 얼굴 예쁘니까 샌낮을 담궜다는 게 합계의 정확한 평가야 진짜 얼굴이 이건 아니야 최근에는 당 대표 후보로 출마의 지지율 2위를 찍고 있는데 풍부한 경환과 개파 없는 소신을 부각하며 내세용 공약은 용광로 통합, 공천심사 생중계, 약자와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하며 근회 이후 두 번째 여성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어 그동안 우파의 미무 담당을 맡으며 열일한 경환이의 마지막 도전이 경락마사지로 한 번도 연장될지 아님 차세대 얼굴 백하에게 왕미의 자리를 물려줄지 지켜보며 저번 영상에서 이준석이 빨았다고 저항받았는데 이번에도 오지게 빨아줬으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이번에도 빠른 피드백 부탁하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